좀 내가 꼴대기 싫었나봐 되게 짜잘한 이유인데 뭐 그런건가봐 야 슈퍼하자 문방구가자 막 이러는데 내가 아무도 막 가만 안해줘 가서도 막 시큰둥하고 딱 보니까 감이 온거야 나 왕따 시킨다고 아 어느 순간 이게 너무 화가 나는게 개가치는거 같거든요 복수를 해야겠다 이 왕따그룹을 만든 이 두목이 누군지 알아내보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원래 제가 누나차를 타고 학원으로 갔었는데 학원차를 탔어요 추종자를 찾으려고 떡하니 앉아가지고 떠들어봐라 어? 이 개발? 이러면서 가만히 있잖아 한 명을 찾았어요 그니까 한 명 한 명 내가 구슬렸어 먹을 거를 좀 주고 회유시켜가지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 명 끌어두니까 이제 그 추종자만 남은거야 나도 이제 개를 역으로 해줬지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도 지쳤는지 먼저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고 현우야 내가 미안해 내가 그랬어 내가 미안해 으으으으으으응 해가지고